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아이예요 오늘은 내 옛날 집 주변 맛집 타다 가는 아이기 때문이에요 예전 집에는 맛집이 많았는데 이번에 기회로 여러분한테 소개할거에요 근접에 내가 이용한 헬스잔에 가고 맛있는거 먹으러 갈거에요 지금 헬스잔 가고 있어 이날은 먹기 때문에 단무지에 멍땡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새우는 먹기 때문에 냉동실에 맞추고 흡수는 먹기 때문에 그날이 먹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 아이예요 그날이 먹는것은 이날은 먹기 때문에 이제 먹기 때문에 양념소스 양념소스 애교를 조정했지 10분간 4분간 how do you want 주нес 2분간 순두부 지금 운동 끝나고 밥 맛있게 먹으러 가요 거기는 이거 주먹밥도 만들 수 있어 이거 동양소원 올려가지고 이야 아빠 여기 가서 올라와 아빠 아빠 맛있다 골고루 그냥 고고루 어깨 시끄덜 고기적인 소파 맛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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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케라는 와우 와우 여기다가 저는 이거 중심 조금씩 먹었어요 진짜 중심에 와서 더 좋아요 주리도 없고 맛있고 사람도 많이 없고 좋아요 It's just two minutes near my old place so it's really convenient to grab food Let's go 여기다 거기 김치만주 김치만주 괜찮나? 김치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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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얇게 좋아 맛있어 음 근데 약간 그 무지 맛인가 너무 그 향이 있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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